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. ABC가 각각 정부, 법원, 헌법재판소로 주어져 있는데요. A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뭐를 B에 청구하였다 라고 돼 있네요. 아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정부에 해당하겠죠. A가 정부이고 가를 B에 청구하였다.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. 어디에?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. B가 헌법재판소로 주어졌으니까 바로 C가 법원이 되겠네요. 두 번째를 볼게요. 재판 당사자인 갑은 법률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C 아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죠. C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겠죠.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신청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바로 재청 신청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죠. 안 들어줬어요. 그래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겠죠.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. 정부는 가,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활동을 뭔가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B는 국무위원회의인 건의권을 가진다. 헌법재판소에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에서 가지는 거죠. 3번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수 없다. 아니요 당사자의 신청은 필요 없어요. 신청 있을 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 스스로가 할 수도 있어요. 4번 B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용 3위는 C 법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하죠. 5번 다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다. 그렇죠. 헌법소원 심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이 위헌심사형 헌법심판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경우에는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.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어떤 정부기관의 공공기관의 행위가 내 어떤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 자세히 계속되었습니다. 참기름이ithmos 벌리구제형 헌법소원